어떤가 우리 아들놈한테 시집오지 않을텐다 이거는 거절해야죠 한번 찾아놔보자 싫어요? 당연히 그럴걸세 당연하면 왜 물었어 신분감 찾기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세 아들 얘기만 퍼뜨려주면 되니까 좀 더 자세히 이거는 지금 당장에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는거네 천천히 하면 되네요 얘들한테도 말 걸어줄게 네모 얘는 안되나? 얘들은 안되는건가? 그러면 신나 신나 여자 아닌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가제트산 또 가야돼 장로의 고생은 끊이지 않는구만 예 알겠습니다 아 키마리가 장로가 되었다 아 키마리 나이 낫잖아 나이 적잖아 근데 장로가 됐다고 벌써? 그 나이에 정말 대다운데 오 키마리 키마리 유우나 건강해 보인다 키마리는 건강해 보인다 키마리는 건강해? 장로님한테 어떤 기분이야? 장로는 어려워 키마리는 걱정해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인지 너는 그때 아니요? 장로 리안과 에잇도가 아니요? 아이들한테 온山을 오는 장로를 찾으러 장로를 찾으러 장로를 찾으러 뭐였어요? 리안과 에잇도 로ンゾ의 미래 아래 키마리의 정의 정의 모토에 돌아가고 카라리 키마리 장로를 맞으면 이런 날 이런 네.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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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이래. 흠. 흠. 목소리 왜이래. 덩치랑 전혀 어울리지 않구만. 흠. 유우나는 스피라를 죽였다. 그러나. 론즈는 아직 안 죽였다. 그래서 오리보게 해달래 이거야? 그. 아노. 아노. 굉장한 뿔이네. 덩문서다. 리안과 에이더 일은 맡겨져. 이걸 하라는데. 흠. 뭐지? 리안과 에이더가 심팔이다. 그러나. 히마리는 온야마를 떠났다. 유우나. 두 분을 찾았으면. 가가세톡에 데려가고 싶어. 떼헥. 우리가 찾아줘야 돼. 유우나. 괜찮아? 히마리는 괴로워. 한번더 말을 걸어서. 론즈의 어른들은 구와드족에게 괴로워. 흠. 그렇게 약하게 빠져서 어쩔 셈이야? 이걸 하면 돼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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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안과 에이드를 찾아달라. 맡겨달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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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지? 그들이 있지 않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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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할 수 없지. 저기 공략부가 하고있어. 흠. 이런 것들 틀리면 안되나봐. 진짜 넘어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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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엄 나도 알아 정말 귀찮네 흠 아 이게 끝이거 여기는 갑시다 어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름을 역시 모르겠다 응 바스테 군 기억해 주셨어 이 녀석은 하나 이 녀석은 타로다 유나사마 이 녀석은 모두가 뭘 하고 있어 마모노가 나오고 마모노가 뭐지 그렇군요 저는 스필아한터 저거 그거잖아 그거 고도모단 고도모단 로이로사 오따카라 찾으러 왔어? 그럼 루는 오따카라의 힌트 아까말은 어린이단 얘들이네요 응 그렇군요 아까말이 아까말이 15개월드 아까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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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필아한터 고도모단 춥파트 그럼요 유나사마 15개월드 아까말이 몇몇 이거란 幾호 11개월드 아아 잠시만요 그쵸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힌트는 사이 맞어? 넉 야 아까 루 로사 로이 응 응... 역시 이군다! 잘라! 잘라! 문 제도.. 루토님..? 뭐야? 으악 카메단! 루사? 사루야! 루사님에게 가매해! 카메단! 가슴! 가슴! 이제 여기 완전 족밥 됐어요 S나 드디어 썼죠 하긴 레벨이 15인데 당연히 쉽겠지 안쉬우면 말이 안 되죠 도망을 누르는 순간까지 미스 같다 이건 좋네 왜 이렇게 잘 맞나 이거 어째 데자뷰 같다 원에서도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 없고 오른쪽이 있었던 아이템 야 또 만났다 헌터 갈매기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 그런건 안나와있네요 그냥 사실대로 밝히자 너무 솔직해도 좋은건 아니야 아 그래 어차피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 음 싸워서 이기면 그만이야 그래 별거 아니네 잠시만요 방금 전에 걔 도망간거 아냐 아 아 여기 확실해 여기 너무 잘 만나요 너무 잘 너무 잘 만나 거의 한 일곱걸음 내로 일곱걸음을 바로 만나 일곱걸음을 바로 만나 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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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취미는 없지만 아 우리가 어린아이야 너희들 철저히 괴롭혀 주겠어 아 응 이런 좆밥해 차라리 지금 싸구르 수류탄 한번 써? 내가 지금까지 아껴봤던 그 수류탄 27개 아 야 확실히 싸구려구나 싸구려라고 적혀있는 이유를 알겠네 저거 이제 쓰면 안되겠어요 누가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근데 나 여기 온적이 있었나 왜 전부 다 이렇게 밝혀져있죠 이거 먹어져있어 누구야 이거까지? 아 원래 이벤트용이구나 근데 다른사람이 왔다간거야 npc가 한 분에 150길드 105평을 완판되었습니다 여기 완전 관광지 됐네 네네 힌트는 사루다よね 아래 아야식아 여기 원에서 테트리스 하던 곳이죠 사루 힌트 사루 사랑을 하고 있는것 같다 나니 원숭이가 원숭이도 사랑을 한단 말이야 똥똥이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거 힌트인가 정체가 너희들이었냐 건물선자 건물선자 디비는게 다 너희들이였어 벗어낸 필요없구요 여기는 원에서 최정보스 전전이었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우 유나이네 이 시그님한테 힌트 가입하려고 하니 여행인 아 누군가가 암물을 묻는다 무슨 소리에서 이런 이상한 경우를 하고 있어 왜 문구가도 없지 그럼 무슨 문제는 없을까? 힌트는 말했잖아. 너희가 판매하는지?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판매자다. 그게 뭐야? 힌트는 1일정도 4분만이다. 하시호에! 평강에는 심수를 부릴 셈이다. 저거 왜 이름에 표시가 돼있을까? 이름이 왜 노란색으로 돼있지? 철수! 철수! 불만이 있는듯하다. 어? 원숭이한테 돈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는게 좋아? 어? 설마! 돈 뺏겼냐? 아까? 아까 떠랑떠랑 소리 났는데 그거 돈 뺏긴거야? 빌어먹어? 어? 비꼈어! 아이 제기랄지 저 왼쪽에 말을 걸어야 됐었네. 역시 공략을 안보고 하니까 뭐든지 하게돼요. 공략을 보고 하게되면 이 공략이 안적힌거 안하게돼. 그래서 자꾸 헤매게 되는거야. 하이 포션 참 공략 적은 사람마다 다 X같네 X같애. 저렇게 적으려면 공략 자체를 적지 말라고. 내가 저거보다 저거보다 잘 적겠다. 2년 전 저는 이곳에 계속 믿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 마약가시의希望을 하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누구야? 보스인가? 하하하하 다만 오다카라 aly 오다카라 그 대중 아이코 이는 ㄱ 아이코 아이코 수업 오다카라 아주 고수 오다! 처음 한글자고 부족하다고? 그럼... 이사루? 어? 이사루, 이사루... 응? 큰 목소리로! 이사루! 이사루! 세이-카이! 뭐, 뭐하는거지? 이건 지금의 일이야. 생일을 보게 된 사람의... 그럼... 이 땅을目指하는 일이야. 이 땅을目指하는 일이야. 그렇군요. 응, 응. 잊어버렸어. 네. 세이-카이의 기념일이야. 이사루, 이사루, 이사루. 이사루 남기계는... 이사루는... 이사루가 بعد다. 여기도 여러개 다른데... 이사루가 아주 여러가지가 있었어. 여덟... 그렇군요. 그럼, 가실까? 응! 검색소에 반응이 있었어. 어디에 스필이 있어야지. 아, 그렇구나. 스필 핸드. 왜, 뭐가 저렇게 빨라? 어빌리티 베스트 했었다. 이 애들이 카리사를 안 통하니까 도망갑시다. 보스 냄새 스멜이 슬 오네. 이 게임이 이런 식이군요. 스필을 얻을 때마다 나오는 거야. 다오세. 이 게임이 너무 많다. 필승. 바워브레이크. 시간을 훔친다. 통화하려나 이거? 보스인데? 아, 역시 안되네. 하긴 대면 사기죠. 썬더. 철병. 이게 좋다던데 이거? 야, 좀비 걸렸다. 좀비 좀비. 이거 좀비야, 확실해. 에스나로 되려나 이거?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야. 와, 진짜 빠르다. 야, 재기라. 포션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야, 지금? 아, 야, 네네네네. 어? 안 바꿔지네 이거? 안 돼. 나한테 활기 썼는데. 어? 어, 이거 되네? 어떻게 된 거야? 활기는 힐이 아닌 건가? 아니, 활기를 쓰려는 순간 좀비 상태가 됐어.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좋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공격하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래. 계속 걸어봐. 아, 얘가 왜 안 되지, 이거? 아, 설마. 이거? 이거 때문인가? 엄마나! 일단 활기, 일단 활기, 활기. 맞네, 맞네, 맞네. 좀비가 걸리면 교대가 안 되네. 아, 교대가 아니라 변신이지. 변신이 안 돼. 안 되겠다. 직업 바꿔야겠다. 이 직업은 안 되겠어요. 어? 뭐야? 이겼어? 근데 단순한 직업들이었는데 이겼네. 사실은 족밥이었다고 한다. 사실은 족밥이었다고 한다. 사실은 족밥이었다고 한다. 아, 깨진 거 가져가면 안 돼. 그냥 가져가. 오, 보인다. 오, 보인다. 미션. 반플리타. 아, 좋다. 스토리 100% 때문에 이제 깨내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깰 수 있는 걸 이제 깨내요, 아. 기호, 부모님. 아. 아, 미션이. 이렇게 행동이 왔다. 아니, 아니, 깨내요. 아니, 이게 뭐죠? 정말 스필아가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곳은 키일이카의 섬이다. 정말 스필아... 이곳에 도착! 네? 리더는 내가! 내가! 어떻게 할지? 이때 축제사를 얻었었지 게자뷰 키리카선 스피어 사냥제 키리카에서 굉장스피어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주저없이 고고 난이도가 3칸이네요 아마 쉬울거야 키리카선 스피어의 쥐어 마치오 마치오 청년 동맹 모두 동맹 동맹 하지만 지금 시각 세계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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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본塔의 아이따에 고타고타가 흐어있어 나 주인공 단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데 스피어를 찾으러 괜한 부상당하지 않게 조심해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어디야 으아.. 이.. 수삐아의 무엇일까요? 그게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으흐흐흐 어디까지 진행하시는지 누군가가 데려가야 아, 아... 잠시만, 잠시 잠시만요 밝아졌으니까 좋겠지 아마 전부 다 말을 걸어봅시다 이 게임은 길찾기가 종두기인가? 왜 이렇게 마을을 어지럽게 해놨어 가는 곳마다 다 왜이래 이 게임은 길찾기가 종두기인가?